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땅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순환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구세주처럼 겨울을 지나 생명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부활을 닮은 봄의 땅처럼 싱그러움과 강인함이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참미 예수님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 우리는 보금 속 여인들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과 별개로 나를 위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숨을 거두신 그분께서 철저하게 모욕을 받으신 그분께서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나실지 더 이상 아프시지는 않으실지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부활을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임을 그분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까지 못하는 저도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봅니다. 평안하냐? 그분이 안 계신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금요일의 신비가 절절하게 다가온 저에게 그분의 한마디 말씀은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 어떤 것도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그분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갈릴레아로 달려갈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평안하냐는 그분 음성에 천천히 머무르며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합시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